SLS 강타운 스워드 레시피 19, 17위를 공유합니다. 절대 끊을 수 없는 악마의 간식. 1등자. 그렇지. 요리를 잘하는 세계. 오 기자가 다시 제자리로 찾아가네요. 쉽지 않네요. 자진이 있었는데. 이번에 소개해드릴 첫 번째 레시피는 지치거나 스트레스 진수 최강일 때 활력 충전을 제대로 해줄 수 있는 쿠키입니다. 쿠키요? 이거는 홈베이킹을 좀 배우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쿠키 아닙니까? 오븐 있어야 되죠. 아니 일단 오븐을 쓴다는 거 자체가 되게 부담스럽지 않나요? 오늘 쉬운 거 좀 합시다. 오븐 그게 있습니까? 이 쿠키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스모어 쿠키. 그야말로 악마의 과자라 일컫는 따삐잼. 달콤해서 너무 좋아. 마시멜로. 이 둘이 만나 크로스. 이 스모어 쿠키야말로 오늘 하루만큼은 죄책감을 치우고 그냥 타락해버리고 싶어. 쿠키 먹고 극락 갑니다. 중독적인 맛이라며 SNS에서 대유행했습니다. 근데 맛은 상상이 되는데 너무 칼로리 폭탄인데요? 진짜 한입 베어무는 순간 이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열혈 취재하는 저 오 기자가 직접 이자희의 스모어 쿠키를 만들어왔습니다. 우리 본인이 만든 거라고요? 제가 직접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께 드리는 겁니다. 꾸덕하니 마시멜로우 일단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저기 쫙 해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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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나도 해볼 거야. 이거 어디까지 가?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계속 가. 그냥 우리도 불어넣네. 계속 가. 부타민이래, 부타민. 오, 나 커피 먹고 싶어 근데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기본 맛 고장하는 기존 기성품에다가 진짜 맛있다 마시멜로면 끝난 거지 뭐 국낙이죠, 국낙 네, 너무 맛있어요 한 입을 먹으면 손을 멈출 수 없는 악마의 간식 스모어 쿠키 레시피 초, 간단합니다 초콜릿이 발린 면을 위로 가끔 놓고요 그 위에 마시멜로 얹어주고 전자레인지에 15초 동안 돌려줍니다 그리고 마시멜로 위에 비스켓 하나 더 얹어서 눌러주면 이거야말로 악마도 울고 갈 맛 다삐제 스모어 쿠키 완성입니다 저 과자 다 아시잖아요, 쿠키 마시멜로가 무슨 맛인지도 아시잖아요 이 두 개가 만나야 된다는 걸 발견한 사람이 대단한 것 같아요 처음 생각한 사람이 천재인 거죠 완벽한 조화야, 진짜 한 입 먹는 순간 스트레스 안녕 달달한 지수 폭발하는 노오븐 꿀 레시피 스모어 쿠키였습니다